지금은 주력 캐릭이 기상이 맞고 여자 버스커 나오면 아마 주력 캐릭이 여자 버스커가 될 거임 제 인생은 한 5번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2번은 여자 버스커랑 여자 후크가 아닐까? 골틀! 골틀! 2번째는 툴렉이오! 이런 씨 파밍! 야 사체업자님 수만 골드 보내놔요! 자 반갑습니다! 일단은 오늘 총 금액은 보석값 포함해서 한 7,800만 골드 정도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제 조금 늦게 잤어 어제 큐브 좀 돌고 와 졸라 멋있다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? 아 그러니까 나 가슴 줄여야 돼 지금 가슴은 어떻게 줄이지? 그냥 대충 해놓고 커마 장인분들 올리면 그때 나갈까? 이 창 넘어가면 닉네임 선택 창인데 이거 닉네임을 내가 좀 닉네임 어포가 좀 많아지고 야 곡성군 왕가슴은 애가 너무 진짜 집설적이잖아요 좀 뭔가 감수성을 내재를 시켜라구 비평가 오시게 하던 사람은 얼마나 닉을 잘 지을까? 키킷! 야 해! 야야 해! 아 몰라 야 해! 아 몰라! 아 그냥 몰라! 야 그냥 욕해! 그냥 몰라 나도! 몰라! 아 몰라! 오늘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이 캐릭은 기존 캐릭하고 다르게 경험치를 좀 많이 빨면서 갈 거거든요 어떻게 갈 거냐면은 어비스던전 다 깹니다 어비스던전 다 깨고 배는 남부 정도는 제가 밀 겁니다 아마 클리어 예상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려 강하가 보고 싶은 사람은 약간 다른 방송보다 나 이 캐릭은 좀 빨리 키울 거라 그리고 약속한데 2주차에 1,2약한 집어넣습니다 2주차에 그리고 완성형 캐릭은 아마 4주차에 나올 거야 4주차 아 이게 전압이였어? 아 이 씨댕 전압 개굴이네 검색으로 가고 싶은데? 콜록 생이 이거지! 아 근데 아 흰색이네? 바꾸자고? 야 잠깐만 바꾸자! 바지도 있다고? 야야 금방 뽑을게! 콜록! 아 야 복수 떴다 야 미안 씨댕이야 잠깐만 극한의 1인 것 같은데 이거? 껴볼까? ㅈ 됐다 야 검색 있어야 된다 어? 야 이거 축간지 아니냐 이거? 일단 오늘은 좀 급한 게 일단 얼굴을 좀 가려야 돼요 저는 일단 처단자인가? 주류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포식자로 가요 포식자가 좀 재밌어 보여서 사실 유튜브용 데미지 뽑는 건 무조건 처단자 가야 되는데 근데 왠지 포식자한테 질풍의 향기가 난단 말이지 빠탈루가 뭐야? 아 빠른 탈출의 노래요? 야 야 미안하다 야 나 빠탈루를 못했다? 이 정도면 빠탈루 아니냐? 야 뭐 나 정카 떴는디요? 오 개꿀딱스 야 이거 혼돌이랑 먹고 가 님들 나 그냥 나간다 입찰하고 자 쓰임들 아브렐 1,2,3,4 갈 건데 제가 중간중간 강화를 좀 해야되거든요? 시간 되게 많은 사람 입찰금 관문당 2만 걸 때리겠습니다 1,2 됐으 이 정도면 좀 그림 괜찮고요 팔찍 껴주고 서브 없다고요? 알았어 노말인데 시식이 폭탄을 왜 챙겼냐고요? 챙기면 좀 편하지 않니? 그냥 깨는 걸로 만족해 나 왔다 와 있다 나 왔다 오 야 이 새끼 대관리 도는 거 실화이? 와우 외부에서 잘 굿굿 재밌었어요 야 이거 강화하고 올게요 형 선생님들 코르치가 야 무기에서 나와줬으면 솔직히 방어구 품질은 약간 낭만이잖아 맞잖아? 근데 6%때는 누르는 의미가 있나? 있어요 의미가 없는 행위는 없어 어 코르치 이거거든 됐어 여보수 코가 키워주라고 바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키우는 건 자 무기야 가져와 자 아 손 안쪽! 끊어졌어! 예쁜 게임! 아이고 어떡해! 페인스 아니! 다시 가야!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? 기분이 안 좋으세요?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? 웃고 사세요 웃고! 안 눌려지네? 버금가? 지금 너무 채팅이 과일됐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로 보석 합성 하나만 하겠습니다. 그걸로 좀 참아주십시오. 보석. 자막이 바이러스. 자막이 남은 팔찌 하자. 알았어? 진정해 이제! 나 팔찌 할게 팔찌. 아직 두... 오오오!! 네! 이거 자꾸 웃겨! 세기 다니엘 뭐가 괜찮냐고요? 어떻게 보다 낫죠? 허접팅이신가? 아니 수봐. 야 세기 돌리는 거 개호바 아니냐? 세기 킵 갑니다! 만약에 망치 오면 개대박 나는 거고 1픽은 기습이야 1픽은 아 나 빼대야 아 나 빼대야 최! 야 최악은 면했어 나 빼대야 어우 C 어 나 빼대 나 빼대 세게 돌리는 거 개바였어요 세게 돌렸으면 저 자리 진짜 오뚜기였어 내가 장담할게 이거 한 10점 몇 퍼 될 거 같은데? 검색해봐 이거 어디서 검색하니? 13.2%면 그냥 하면 되지 맞잖아 총 CP량이 근 300%의 근접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준을 끼면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에서 다리 먼저 정의를 해드리면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저 이거 베른나무비고 한우마탄이랑 카드 들고 잘 건데요? 어때요? 네 경험치 난리입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밥먹... 아니 지금 지금 먹겠습니다 예예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치킨, 치즈, 머핀이네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아 맛있다 다음에 먹을 음식은 프로모션입니다 예 여보세요 몇시간 동안 안 먹었어요? 13시간이요 13시간이요 아니 저거 진짜 먹었어 저거 먹고 물 마시고 아이스크묵 예 감사합니다 인간은 왜 꼭 짝지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이 있나 인간은 왜? 아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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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막